쿨 눈빛 주오야 주오 어 주오야 제가 저기 앉아 이렇게 먹방 하는거 처음이다 내가 좀 먹방 사람들이 주오의 진상짓 보고 총격먹는거 아니야? 기다려주오 좀 기다려 조효야 단무지 줄까? 내가 주워한테 포크를 방안에 난리나도 괜찮아? 상아가 나 먼저 닦아줄게 닦아야지 조효야 내가 앵글 하나에 다 들어오네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올 수가 있네요 이제 오세님 다이어트 끝나신건가요? 안 끝났어요 다이어트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매일이 치팅데이지 하나 먹고 있는데 아이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워 수협난거 봐 맛있어? 행복해 보인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갈까? 주워가 슬슬 수타를 시작할 수도 오세님 아직 20대이신가요? 만나이로 치면요 만나이잖아 이제부터 만나이로 치면은 다시 29대 성추님 아직 30대이신가요? 40대인가요? 꼬치 탕수육이 맛있어 혼자 댓글장에 가려서 먹는거 왜 이렇게 불쌍해요 왜 지금 가족과 함께 먹고 있는데 세하 닭주 오 주워 이름 뭐야 너 누구야? 똥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형아 엄마 엄마 세하한테 여자친구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됩니까? 진짜 여자친구 얘기 해줄 수 있어? 김사랑 입니다 변명 공개해도 되는거야? 세하가 종이접비로 꽃 접어서 사랑이 줬대 오 사랑이도 나한테 종이접비로 감지쳐 부숴주고 같이 결혼했어 너무 좋다 우와 뽀뽀했어? 응 박쥬아 윤희 씨앗 박쥬TV 탕수육 소스 그냥 듬뿍 집어서 비벼어 오빠가? 약간 놀란거 같은데 좀 시큼할텐데 응 오늘 사랑이랑 뽀뽀했어? 안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도 했어? 우리가 아니라 진짜로 결혼하려면 근데 엄마 아빠 허락도 받아야되는데 허락? 받았는데 받았어? 응 사랑이분 허락받어? 너 진짜? 사랑이분이 결혼해도 돼 일어섰어? 사랑이도 물어봤던데 진짜? 응 아 물어봤대? 응 컸을때 만나면 결혼 바로 할거야 응 그랬구나 새아도 결혼해도 돼 응 새아 결혼해 어 결혼해도 돼 결혼한건데 우리 주워 물통에 짜장면 넣었다고? 어 어디? 어디 어디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뭐 양호하지 나 가끔 가방에서 밥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가방에서 먹다 나는 빵같은거 나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군입니다 아이고 야 군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고마워 고마워요 으잇 고마워요 새아도 해봐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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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먹어 아이고 생방 처음인데 아 고마워요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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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재 세아 꿀잼 tv 유튜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반 유치원 같이 했구요 아니 아무튼 어 응 세아 죽어도 이제 13년 지나면 이제 세아도 군인 세아도 군인 될수도 은 이 게 무슨 말이고 저는 화나는 애거 나는 균인이 안될겁니다 아니 근데 세아야 우리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돼 남자는 아빠 누가 주호라고 썼어 세하가 얘기해줘 세하 주 오예요 오오 주 오오 주 오 주 오 오오오 호 아니라 오오오 오예요 알파벳은 오 알파벳 몰라요? 오 오예요 오오오오오오 주 박 주 주 오오오오 세하 세하 청천들이 미안하네 왜? 세하야 자존심 건들지 마라 나는 ABC밖에 모르네 죄송해요 세하님 괜찮아요 아 근데 오늘 주호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먹는데? 오 얌전한데 진짜로? 환경이 달라져 그런가? 주호 이미지 관리한다고 흐흐흐흫 짼 진짜 오늘 깔깜하네 진짜 방송하는 거 알고 이러나? 어 사랑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으음 둘다 ㅇ strate ㅇ 읍핰핳 흐흐흐 흐흐흫 흫 흫 흐흫 흫 흐흫 사랑이 도대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랑이랑 엄마, 아빠랑 똑같아? 와.. 아 진짜? 다식 키워봐야 이거 나 소용없다고 まわわわわわわわわわ 어떡하냐 근데.. 근데 사랑이 저기 가야되잖아 다음 달에 가야되잖아 올해 살던 데서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걸 어떻게 해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결혼한거야 영어 배울거야 스웨덴가서 영어 배울거야? 사랑에 따라서? 같이 스웨덴 가면 살거야? 엄마아빠는? 다같이 스웨덴 가자고? 아니 나만 아 진짜로? 그건 안돼 엄마아빠가 새아 보고싶어서 안돼 새아 보고싶으면 새아 전화해 새아 스웨덴가면 누가 키워줘? 사랑이 엄마 사랑이 엄마아빠 사랑이 엄마아빠는? 엄마아빠는? 그녀는? 대체? 사랑이 그녀는? 대체? 누구일게? 이게 제 연애친구에요 사랑이 어디가 어디가? 저는 애기를 태어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배가 왜이렇게 커? 왜냐면 내 애기가 있거든 자주 방송해줘요 저는 뱃살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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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즐거웨흐흐흐흐흐흐흐흐흐 estens 가족회라는 중에 뱃살이 뱃살이 뱃살이